나한테 노래는 목숨 나한테도 노래는 목숨이었어 오윤희! 만만하게 보지 마 둘이 결혼이라도 했다는 거에요? 심수련? 저는 다 내 손에 죽어 그래서 죽였나요? 감히 나 주단태를 건드려서 그 범인을 잡을 겁니다 그게 누구든! 석훈이 내 남친이야 내 생각 안 했어? 오빠요? 새엄마? 제 28회 청아의 실제 하이라이트 성악 부분 대상을 그 범인을 잡으러 가면 이 시각 세계에서 생명의 인식을 통해 전해아몬을 정해아몬을 전해아몬을 전해아몬을